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북적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142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79.2%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29명 늘었습니다. 막바지 수확철을 맞은 농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 많은 농촌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김장용 채소를 재배하는 고창의 한 비닐하우스. 최근 이곳에서 일하던 농민들과 가족 등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으로 작업 중간 휴식을 하는 사이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익산 지역 종교시설과 관련해선 확진자가 다니던 학원 등에서 10대 3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관련 감염자도 추가돼 누적 확진자 57명을 기록했고, 전주 에코시티 건설 현장 관련 확진자도 32명까지 늘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 당국은 지역사회의 곳곳, 다양한 계층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며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기다려온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작과 함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더욱 각별한 주의를 당구했습니다. 막바지 수확기를 맞은 농촌 지역은 주민 간 밀접 접촉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